선거 상황과 관련한 정치권 소식을 여러분께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우여곡절 끝에 비례연합 정당에 참여하기로 결정을 했지요.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이 함께할 대상은 시민단체, 과거 민주화운동을 함께했던 시민단체 중심의 정치개혁연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정치개혁연합이라고 하는 데가 아니고 시민을 위하여 위하여와 함께하기로 했다고 민주당이 밝혔습니다. 먼저 이해찬 대표 이야기 들어보고 왜 정치개혁연합이 아니라 시민을 위하여와 함께하기로 결정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여당의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의석탈취를 저지하고 개정선거법 취지를 살려서 소수 정당들의 원내진임을 돕기 위한 결단입니다.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비례연합은 신속하게 구성될 겁니다. 민주당은 다른 참여 정당들과 함께 선거인합 구성의 원칙을 견제하고 상호 존중 속에 새로 협력하면서 국민들이 선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개혁연합당은 입장의 여당입니다. 다 좋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좀 헷갈릴 수도 있어 보여요. 정치개혁연합도 시민, 너무 시민단체 중심이다라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시민을 위하여 여기도 시민단체들이 중심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주체 세력들을 보면 지난해의 소위 조국 수호운동에 참여했던 그런 인사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과 대단히 친화적인 인사들이 만들어놓은 단체다, 시민단체다 그리고 이미 정당 교부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으로서 어느 정도 틀도 갖추고 있어서 속도감 있게 비례연합정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시민을 위하여와 손을 잡게 된 그런 이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을 위하여 최백원 공동대표, 우희종 공동대표의 이름도 보이고 기본소득당이 또 들어가 있네요. 기본소득당, 가자환경당, 시대전환, 평화인권당. 뭐 상당히 많은 정당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가 가장 중요한 연합 대상이고 다른 정당들도 함께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플랫폼 정당으로 시민을 위하여가 중심을 잡고 거기에 다른 정당들이 참여하는 것이죠. 어제 협약서에 협약서에 포함되지 않은 미래당도 오늘 협약서에 사인을 하고 여기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민주당, 시민을 위하여 플러스 원회 정당이 5개가 합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김상일 교수님, 지금 나오고 있는 조금 전에 그 자막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시민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체의 이름도, 이 플랫폼 정당의 이름도 생소하지만 함께 하기로 한 정당의 이름도 대단히 생소합니다. 그렇죠.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환경당, 가자평화인권당. 사실 어제 이런 협약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전혀 몰랐을 정당인데 갑자기 이런 정당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이건 또 뭡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의 뜻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으면 그런 정당은 가능하면 빼고 가겠다. 아까 신속히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신속히 목적을 이루는 것에 방점을 두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정치개혁연합 그쪽하고는 서로 힘겨루기, 특히 순번을 정하거나 후보를 정할 때 힘겨루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어서 그것이 밖으로 파열음도 낼 수 있고 민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어떻게든 좀 약간 흔들 수 있는 요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배제하겠다. 다시 말해서 동물로 따지면 사전의 서열을 확실하게 정하고 들어가겠다 이런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정당에서 전동형 비례제운동을 했던 분인데 그렇게 되면 비교적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녹색당이라든가 이런 정당이 들어왔을 때 성소수자 이수,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소수자와 관련된 정책들을 강하게 주장하게 됐을 때 이 안에서 정치적 논쟁이 일어나고 그러한 시간을 끌기는 좀 어렵다는 게 윤호중 사무총장의 발언이었거든요. 그러나 지금 시민을 위하여 소속을 보게 되면 물론 각기 다른 형태의 정당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큰 정강 정책에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거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강하게 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바이고요. 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0번부터 후순위로 비례대표를 배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을 위하여에서 참석한 정당들에게 한 자리를 내어주더라도 한 7석까지 배분하면 되고요. 많게는 4석 정도가 비게 됩니다, 10번 이전에. 그 순서를 다시 한번 국민 공모 절차 등을 통해서 가질 거라고 밝혔는데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이 민은 후보가 7번부터 8번, 9번을 확보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기 때문에 비례 의석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정치개혁연합보다는 시민을 위하여가 심리적으로 나은 선택이었다는 판단을 낸 것 같습니다. 민석열 위원, 정치개혁연합 하승수 대표가 오늘 뭐 아침 라디오 방송에서 양정철 여의도 민주연구원장이죠? 통보를 받아서 좀 불쾌했다 이런 취지로 아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정치개혁연합은 아예 연합을 안 하는 겁니까? 불쾌하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계속 제의를 한다면 그래도 참여하겠다 이런 쪽입니까? 뭐 참여하겠다,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고 있고요. 열려놓고 그러니까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좀 더 논의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하여 여러분이 잘 못 들어본 그런 플랫폼 정당들과 함께하기로 했다,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논의가 됐던 건 사실은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이런 정당들이었거든요. 미래당은 논의 끝에 오늘 참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 과정에서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발언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또 있었다고 합니다. 정당들과의 연합에는 좀 저희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당들과의 논란이 논란을 빚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당장 비판하는 성명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성소수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진보가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중에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당내에서도 이게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를 이뤄나가는 게 이게 진보의 원칙인데 그런 원칙이 안 맞기 때문에 발언을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나왔고 연합 대상으로 거론됐던 녹색당에서도 명백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의 발언이다라는 비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런 논란을 민주당이 무릅쓰고 비례연합 정당을 꾸려나가야 된다라고 판단한 것은 당연히 선거 결과를 의식한 결과인데요. 지금 또 하나, 지금 민주당이 비회연합 정당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말이죠. 손혜원 의원, 정봉주 전 의원이 주도하는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비례전담 정당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과 가깝고 친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도 참여하기를 권유했는데 조국 전 장관이 고사했다는 뉴스까지 오늘 나왔거든요. 그렇습니다.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와 지금 시민을 위하여는 근본의 가장 기본 세력이 서초동 집회에 참여했던 개국본과 류를 같이 하는 그런 지금 세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 민주당에서 어떤 선거 이슈로서 부담스러운 것은 열린민주당 쪽에서 받아 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본 어떤 시민을 위하여서 받아 안는 식으로 투트랙으로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강욱 비서관 같은 경우도 조금 이렇게 시민을 위하여서 받아들였을 때는 조국 이슈가 선거의 이슈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존의 강성 지지자들을 위한 플랫폼인 열린민주당 쪽에 놓고서 선거를 진행하고 그렇지 않은 조금 더 중도적이거나 좀 약간 우호적인 세력은 시민을 위하여 쪽으로 모아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지금. 예, 열린민주당은 독자적으로 해나가는 것이고 정당부에서 3% 이상 얻어야죠? 3% 이상을 얻어야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죠? 그렇습니다. 예, 열린민주당은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이 아는 이름들이 상당히 많이 상대적으로 더 거론되고 있어요. 조국 전 장관은 참여를 권유받았지만 고사했다. 조금 전에 말씀했던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 참여하는 것으로 지금 일단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주진영 전 한화투자증권사장. 요즘 언론 또 활발하게 기구하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식견도 밝히는데 주진영 전 사장도 참여하는 쪽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고 말이죠. 사실 굉장히 인지도가 높은 유력 인사들이 열린민주당에 이른바 열린 공천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많이 밝히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파괴력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비례연합정당에서는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게 될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후순위에 배치한 후보들, 10번부터 17번 사이에 배치한 후보들이 당선이 안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호 견제를 아는 것 같아요. 만약 열린민주당이 생각보다 투표를 많이 하게 됐을 때 더불어민주당에서 안정권으로 생각했던 16번 내지 17번 후보들이 탈락하게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뼈아픈 손실이 될 수 있고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강성 지지자와 범중도 지지자를 적절히 나누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집안 싸움 갈라먹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줄이는 그러한 역효과도 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을 보면 시작 때부터 자매정당임을 사실상 명실상부하게 드러내고 시작했는데도 공천과 관련된 방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린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관계가 아닌 상태에서 이런 인사들이 원내에 진입하게 됐을 때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원활하게 협조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또는 선거 과정에서 열린민주당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어떤 차질을 빚게 될 것은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의 선전이나 유력 인사들, 최강욱 전 비서관이나 주진현 전 한화증권 사장 등의 합류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마냥 박수치면서 바라보기는 힘들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을 위해 남아 있는 6번에서 7번, 8번, 10번 내부의 후순위 후보들에게 민주당 출신 또는 민주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후보들로 그 자리를 채워놓고 싶은 욕심이 조금은 더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논의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비례연합 정당,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 정당과 열린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원내 교섭단체 두 정당의 의석을 합칠 경우에는 원내 교섭단체 구성의 기준이 20석 이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일당, 과반 의석까지도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 전망대로 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요. 깨끗하고 한글자막 by 한효정